여기다 별 한번 하겠습니다 인장 관련한 의무 여기 인장 관련한 의무에서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저랑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등록의 의무, 사용의 의무, 변경 등록의 의무 이렇게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인장 관련해서 한 10분 동안 신나게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20대 초반인 수험생이 갑자기 수업시간에 손을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인장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인장이 뭐예요? 도장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장을 진짜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왜 몰라? 그랬더니 모르니까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곰곰이 그랬더니 모를 수 있겠더라고 왜 모를 수 있겠냐면 언제 도장을 찍어볼 일이 없잖아요 뭐 그렇잖아 그래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인장은 뭐를 말한다?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사전에 뭐 해놓고 등록해놓고 이걸 사용하는 책임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죠 더 웃긴 거 한번 설명드려볼까? 이건 뭐 분필이 없네 제가 왜 공인중개사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선비사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막 써가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썼어? 그랬더니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읽어드립니다 제 잘못이죠 등록의 의무는 뭐하기 전까지 꼭 등록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별 하나만 할게요 인장을 달리 말하면 무슨 요건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업무 개시 요건 누구랑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될까요? 개공과 소공이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까? 예 왜 안 할까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여기 김포에서 중개보조원 하시는 분하고 차를 좀 잠깐 마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은 커피와 카피만 할 수 있다고 커피와 카피 그 말이 너무나 잘 들어와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뭐만 한다고요? 커피와 카피만 하는 거예요 커피만 카피 그러니까 여기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냐 개공 같으면 뭐? 업무 정지 소공 같으면 자격 정지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인장에 관련한 제재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인장은 항상 정지로 답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사용 인장은 등록만 해놓으면 안 되고요 뭣도 해야 돼요? 사용 그런데 사용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다 채색 하나만 붙여주시고요 서명 민나린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서명 민나린에서 이 밑은 어떤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엔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하고 서명도 하고 나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서명의 의미를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 되게 많아서 소개할게요 서명은 우리 뭐 이렇게 싸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자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을 뭐하고 쓰고 누가 본인이 그래서 이게 자필 서명의 준말이에요 이게 자필 서명 그래서요 이 자필 서명 및 나린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대리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 공심법 시간에 그거 배우거든 기명나린 벌써 배우실 수도 있는데 기명나린은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다가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그러면 도장만 주면 대리 가능? 하겠지 그러니까 기명나린은 대리할 수 있는데 서명 및 나린은 절대 대리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정리 이거는 중요한 서류에 안 중요한 서류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딱 두 개밖에 더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여기다 우리 별 하나씩 잡아줄게요 이것만 서명 및 나린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등록의 의무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 인장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등록 인장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인장을 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실하는 경우가 많죠 인장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좀 생기는데 인장을 만약에 분실했다 그럼 인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 등록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7일이네 7일에다가 우리 별을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실무하다 보면 두 달 세 달 동안 계약서 한 장도 못 쓰는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면 개공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인장 때문에 계약서를 못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장 변경 등록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장 탓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장을 뭐 좀 비싸게 인장 뭐 비싼 거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 막 돈 주고 판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벼랑 맞은 뭐 대추나무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인장을 막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그 도장이나 이 도장이나 근데 뭐 그거 바꾼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 일은 없죠 내 사람이 느낌에 의해서 그런 거죠 아무튼 인장을 만약에 변경했으면 며칠 안에 변경 등록 7일 안에 꼭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출제가 굉장히 달리 날짜가 자 그리고 이제 2번 박스 내려가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거냐 이 얘기인데 종별이 무슨 말이에요 종별 개공의 종류 종류에 따라 등록하는 인장을 비교해 볼 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나누잖아요 주사무소는 본점이고 여기는 지점 같은 건데 본점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어떤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냐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법인의 인장 이퀄 법인의 인감도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법인 인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 인감은 여러 개 있다 아니면 단 하나밖에 없다 해당하는 법인에서 단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하나밖에 없는 법인 인감을 등록하는 거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는 시, 군, 구 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막 200백 개씩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사무소를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그 분사무소 개개 사무소에서도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서에 찍는 인장을 등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선택할 수 있다 뭐하고 뭐 중에서 법인의 인장 이 법인의 인장을 우에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에꺼는 이미 어디에 등록돼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에 본점에 근데 이거를 분사무소에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법인의 인장이니까 근데 이거를 분사무소에서도 등록을 해놓으면 매우 불편하겠죠 왜 매우 불편하겠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매우 불편함이 있잖아 아니면 도장을 막 보내든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편리성을 이제 좀 봐주기 위해서 법인에 한번 적어주세요 법인에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얘를 시험에 굉장히 잘 물어봐요 인장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의 인장은 분사무소의 인장은 누가 보증을 한다 법인의 대표자 조심해야 될 질문은 법인이 보증한다 이러면 틀려 보증을 법인이 어떻게 하겠어 대표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은 대표가 보증하니까 마치 어떤 인장과 쌤쌤인 거예요 법인의 인장과 그래서 이제 사용인감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관청에다 내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 선택은 조심하셔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OX 그런 거 아니에요 해야지 안 하면 계약서를 못 쓰니까 근데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든 이거든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등록 어디 있다 합니까 당연히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되겠죠 여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장은 아무튼 분사무소 쪽에 인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에 호적이라고 불렀던 거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이 성명은 앞에 있는 공적인 장부가 나타나 있는 성명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예명이나 가명일 일은 없겠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실명 혹은 본명이겠죠 실명인장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 안되고요 7mm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또 30mm 까지 보통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밀리미터라는 단위는 잘 사용하지 않죠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위로 하면 얼마에요 0.7cm 0.7cm에서 3cm 최대 3cm 더 크게 만들면 안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일 크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대통령의 인장이 한 뭐 요만한데 개공의 인장이 이따만 하면 조금 그렇죠 이건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돼 더 작게 만드는 건 왜 안되냐면 인장을 너무 작게 만들면 이게 인장인지 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은 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여기 크기도 잘 나와요 시험에 자 1번 인장은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할까요 예 업무 개시 요건에 해당하고요 요거 단표할 인장은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죠 2번 개인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요해야 돼요 이 실명인장은 뭐만 나타나 있으면 되고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 실명만 나타나 있으면 근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실명인장은 인감도장이다 인감도장은 아니다 인감도장 아닌 거예요 그냥 막도장인 거야 그래서 개인은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이 안 돼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인감을 등록한다고 했죠 법인인가 그럼 여기 주어만 바꿔볼게요 법인의 인장 등록은 법인으로 바꿨어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오 요게 아주 잘 출제가 돼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3번 인장을 분실했다 그러니까 뭐 분실할 수 있죠 며칠 이내에 7일 안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얘도 별 4 분사무소 인장은 법인이 보증하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붙여 볼게요 법인이 보증하는 법인이 보증하는 아니죠 그러면요 대표가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얘는 그러면 X로 답하시면 되겠죠 이건 34회 때 나왔던 거고 자 기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공은 업무를 게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간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업무 게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여기 1번 별 2번 개공의 인장 등록은 사무소 개설 등록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건 지난주에 배우셨던 건데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그 등록의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우리 그 개설 등록할 때 사무소를 두려는 시공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죠 이때 우리가 전자적으로 이거는 안 돼 구청에 가야 되거든요 구청에 갈 때 뭘 가지고 가면 인장을 그러면 무엇과 개설 등록과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의무인 거예요 아니면 편의를 봐주는 거야 편의를 의무는 뭐냐면 업무 게시 전까지 해야 되고 얘도 잘 나와 시험에 3번 소공은 업무 게시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얘도 업무 게시 전까지는 그리고 4번엔 여기다 놓은 별 소공은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냐면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와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소공이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개공이 개공이 고용신고 할 때 따라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5번 법인을 주어로 주었습니다 여기다는 체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법인이 주어로 나왔으면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어때요 맞죠 오른편입니다 여기는 별표도 하나만 잡을게요 개인은 이게 된다 안 된다 개인은 안 돼요 6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법인에 누가 보증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얘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일단 얘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가 왜 중요할까요 자 만약에 분사무소의 등록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땡이야 왜냐하면 선택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돼 항상 안 해도 된다 의미가 아니라 선택성을 주는 거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7번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 바꿀 수 있죠 며칠 안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냐면 7일이요 이것도 별 아주 잘 나오고 8 소공의 인장 등록의 크기는 소공이면 개인이잖아요 이런 개인들은 얼마에서 얼마 7에서 30mm 그 다음에 9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이거 중요호 별 10번 소공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했다면 자 이제 주어가 주어가 뭐냐면 소공입니다 주어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인장에 관련한 위법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 제재를 뭘로 받아야 돼 자격 정지 그렇죠 그러면 11번인 개공이 주어로 나오고 앞에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수만 조금 바꾼 거죠 앞띠만 그러면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뭔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면 자격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14 16 16 17 18 21